지금 여러분은 버셀스타 각체급 1위 그랑크기전을 보고 계십니다 프론트 더블 바이 셉스 프론트 랩 스트리밍 왼쪽 5위 그랑크기전을 보니까 프론트 랩 2위 그랑크기전을 보고 계십니다 프론트 랩 프론트 랩 신동친uration 좀념 좀념 는 좀념 väl이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선수 보지만 가장 자신있는 몬스트리아 포즈 선수 보지만 선수들은 뒤로 한 발짝 놀러서 정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겹쳐 후쿠터 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물도 marin함이 여러번 엄청 많았던 형ATHAN 선수 원하는 확산 콩 ínt1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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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 희생했던 무대였던 것 같습니다. 확실히 그랑프리전이라서 그렇지 모든 선수들에게서 어떤 단점을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무대인 것 같은데요. 긍정한 심사를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랑프리상에는 SBS 스포츠 해설과 스포츠 스타 우지원씨와 HTV 코리아 피트니스 스타 월드 프로모터 장선재 회장님께서 수고해주시겠습니다. 자 지금 제 손에 그랑프리의 영광을 차지한 선수의 이름이 들어왔습니다. 자 그럼 바로 2016 피트니스 코리아 챔피언십 멋진 스타 그랑프리 선수를 호명하겠습니다. 그랑프리는 찬바모 백 심지어 진밀호 선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랑프리에 하신 진밀호 선수에는 드랑프리 크롬피아 다크발라스 보충제 그리고 프로다격이 주어진 100만원의 상금과 기아프라이트 추첨 자격 보단이 주어진다. 다시 한번 드랑프리단 진밀호 선수에게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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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